한번 24장 33절에 우리가 좀 더 졸자 자자 그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 걸 같이 보면서 해석합니다. You might sleep a little, 그렇죠? 일지도 몰라, 그렇죠? 잠들지도 몰라, 조금 또는 take a little nap, 그렇죠? 낮잠을 자는 거죠. 잘지도 몰라, you might even fall, 손을 잡고 your hands and rest, 쉴지도 몰라. Then, 그러면 어떻게 돼요? You would be poor, 가난해지지, 질거야, 질 것이다, 그렇죠? As if, 마치 뭐뭇처럼, someone had robbed you, 그렇죠? 어떤 사람이 빼앗아가는 거죠, 그렇죠? You would have a little, 조금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조금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As if some 어떤 사람이 had stolen, 훔쳐 갖고 있었다는 거죠. 훔쳐 가지고 있는데 너로부터, 훔쳐 가지고 있지 말라. 네가 좀 더 피곤하고 자고 싶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말씀 나눠봤습니다.